유! 하! 유! 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드로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다들 뽑으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. 저는 아마 오늘 저녁에나 뽑기를 할 건데 일단 아이들을 빌렸고요. 시청자분 벵꼬임님 벵꼬임님께서 일단 빌려주셨는데 이분도 지금 무제한을 뽑지는 못했어요. 전부 다 유니크 파츠예요. 옵션을 보면은 일단 드리프트 1053 가속력 1052 코너링 1053 부서시간 부서충전량 600이고요. 이게 이제 무제한이 있으면 나의 갈았을 때 유니크 파츠를 획득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살짝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히페리온이 만약에 잘 뽑힌다 하면 한 3대 정도 뽑아가지고 유니크 파츠를 약간 8억원에 다가 보고 싶긴 하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밑에 옵션은 뭐 다 다른 거랑 비슷한 거 같고요. 드립감이 일단 아르테미스랑 굉장히 비슷하겠죠? 아르테미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. 자 최고속도 일단 기본 최고속도 보겠습니다. 210이겠죠? 네 일단은 고개를 안 흔들고 갔을 때 210까지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고개를 흔들었을 때 쭉 더 볼게요. 고개를 흔들면 한 215까지 올라갑니다. 보통 고개를 흔들면 또 올라가요. 215네요. 자 그럼 부스터 체크해볼게요. 고개를 안 흔들고 부스터 썼을 때 최고속도 되겠습니다. 300 나오겠죠 지금 와 잠깐만 301 301 오 야 고개를 안 흔들고 301은 또 처음 봐나 와 33 앗 아 자 이제 감속 갑니다. 왼쪽 이러고 여기서부터 할게요 감소 132 134 135 자 아무튼 톡톡이 속도는 택튜브가 정밀검사를 해서 하도록 하구요 근데 일단 팩트 320 그냥 잘간다 아 근데 안정성은 진짜 아름이랑 너무 똑같아 이거 드립감이 진짜 너무 아름이랑 똑같아요 어 근데 탄력드립이 왜 이렇게 약하지 이거? 탄력드립이 왜 이렇게 이티바이가 없냐? 아니 탄력이 없어 진짜 안정성이랑 접지력은 아르테미스 기존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탄력대로 마찬가지로 윤전 좀 하려고 와 이게 방금 같은 라인도 이게 뭐냐면 탄력 드립 들어가면서 차가 살짝 뒤로 밀리거든? 근데 빠르면은 그게 없어. 아무튼 좀 적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차 호불호 갈리겠네요 좀. 호불호 갈리겠네요. 나는 이거 탈 것 같아. 나 아드비를 좀 좋아하거든. 나라면 이거 탈 것 같아. 이 안혼도 이거 거의 밀리고 그런 게 없어서 몸싸움에 또 이거 할 것 같아. 이 차 호불호 갈리겠네. 아름이 아 그 탈호군 특유의 그 밀리는 게 있잖아 얘들아. 밀리는 게 있어갖고 살짝 붙이면 밀리거든. 얘는 그게 없어. 원싸움 칠 때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아. 원리적으로. 활력을 잘 못쓰시는 분들한테 아주. 활력을 잘 못쓰시는 분들한테 아주. 아이고야. 그니까. 빠른 속도 하이콘에서도. 활력 칠러가면은. 확실히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. 나 밀리거든. 근데 얘는 드립이. 활력을 놓고 운지를 하나도. 활력이 없으니까. 내가 하고자 하는 드리프트를 정확하게 들어가네. 그 기록은 제가 봤을 때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. 코너바리에서 드리프트 딱 끝나고 나면. 딱 숨을 쓰면서. 부서 쓰면서. 드립 넣을 때 딱 살짝 그 뒤로 미끌리면서. 탄력이 팍 들어가면서. 그 속도감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. 근데 이게 그게 없어. 시간 안. 시간 안. 그건 좀 안 좋아. 이거 잘못 만든거 아니지? 탄력 안나온거야 이거. 어우 씨. 이 팀 너무. 와 근데. 주감들이 좀 빠르다. 와 근데. 주감들이 좀 빠르다. 켄이 gross Elle. brokenу взять. 문을 했었나요? nothing will happen. 골 siè papa 이 Portion.. 그러니까 크게 세mirivity 타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일단 대충달린 거야 이거. 형님들. 기록은 보진 마세요 ор망이니까. 아 일단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탄력이 없다는 면에서 또 기록 같은 것 좀 찍어보고 해봐야지 정확하게 1대장형이지 아닌지 아 좀 애매하네요 이번에 이게 이거에 또 적응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땐 먼저 저도 지금 적응 안 돼요 아 이게 라인이죠? 이 코스가 타지니까 어떻게 안 하는지 진짜 타지 했으면 좋겠다 우와 야야 이거 막 계속 이렇게 받게 된다니까 라인이 벗어나가지고 이해했어요 형들? 배타 46은 그냥 나오겠다 맞고 막 생.. 생추리어 다 했는데도 와 이거.. 와.. 너무 어색해 아 배타는 46 충분이다 아 아 아 좀 바깥에 타야지 좀 안 했더니 재밌게 냈어요 아 들리지가 않나놔 아 아 그냥 간단해요 코너가 있어. 코너가 있는데 파라곤이야 이게. 이게 파라곤이면 파라곤을 타서 딱 드리프트를 넣어요. 드리프트 넣었을 때 그 다음 드리프트를 넣을 때 약간 밖으로 밀린단 말이야. 그러면서 이렇게 인코스를 팍 판단 말이야. 근데 이 차는 뭐냐면 드리프트를 해. 근데 밀리지가 않아서 또 드리프트를 하다보면 이렇게 꼬라박아요. 이해했습니까? 그러니까 파라곤은 드립을 했어. 그러면 살짝 또 밀리면서 딱 드립 이런 식으로 되거든. 근데 얘는 드립을 하고 끊겼는데 또 드립이 돼. 그러니까 꼬라박아 인코스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.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. 일단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이 차는 와 뭐야 여기. 야 씨. 이렇게 돼요 이게. 와 이게 파라곤처럼 타면 안 돼 얘는 결론은. 진짜. 내가 원래 저 라인이란 말이야. 파라곤이랑 똑같이 동선으로 갔거든 방금. 분명히. 파라곤이랑 동선 비슷하게 해서 물론 좀 더 타긴 했지만. 아무튼 파라곤은 약간 볼륨이 있다면 얘는 볼륨이 없어. 아무튼 히페리온 여러분들. 좀 파고들 수 있다. 약간 이런 차라고 할 수 있어요. 빈데칸의 의견이요. 아무튼 제 말을 100% 믿지 마세요. 일단 제가 지금 밤을 새고 리뷰는 열심히 일단 했는데 제 말이 100% 맞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빈데칸의 의견입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 의견을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면서 제가 말한 거에 있어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유바 하겠습니다.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